불우의 명곡! 자, 2022년의 마지막 날입니다. 12월 31일. 새해 복 많이 와주세요. 새해 복 많이 와주세요. 수고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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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불우의 명곡 2022 왕중왕전 특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. 지난주에 역대급 무대들이 펼쳐진 가운데 1부 우승은 포레스탈라가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포레스탈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유경석 왕중왕전 우승의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. 단 팀이에요. 그리고 또 우리 포레스탈라 못지않게 정말 멋진 피날레 무대에 보여주신 바니 씨의 무대! 고맙습니다. 너무 잘생겼어. 에일리 씨가 아까 난리 났었어. 우와, 겁나 잘생겼어. 그래? 무대에서 내려오니까 또 큰 감옥은 없는데 무대 있을 때 무대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선배님 약간 이런 느낌 제발요. 감사합니다.